아이고, 이따! 자, 우리가 말해보는 숫자 속도 씁니다! 야, 그만 도라! 널 체포하겠다! 서커스와 같이 괴롭댕이가 좋아하는 것은 컴퓨터가 겁지 않고 있다! 너희들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! 이런 반역자들 숫자 서커스가 문명을 했다면서? 어? 그렇습니다! 상공보면은 안 보고 못 견디는 숫자 서커스죠? 숫자 서커스 같은 낡아버린 것들은 컴퓨터에 서전에는 없다! 없어요! 하하하하! 그래요? 이 서커스는 서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재밌다구요! 좋아 좋아! 너와 그런 거친 걸 보여다오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주위치! 하하하하! 아! 하하하하! 아이고 세워줘요 아이고 저 컴퓨터가 어디 있죠? 네 저쪽이다 저쪽이야 으흐 저거 바보 몰래 들어왔다 컴퓨터다 이야 좋아 이런걸 좋아하더니 두고보라구요 어?